다음 뉴스입니다.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의혹은 대장동 사건에 버금가는 의혹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의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물이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김 씨가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내줄 수 없는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고 이 대표와 김 씨 측은 전혀 사실 무건이라는 입장입니다. 특히 김 씨는 당시 옥중에 있어서 로비를 할 처지도 그리고 사업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저희가 김 씨의 옥중 편지를 입수했습니다. 이 편지들에는 김 씨가 백현동 사업을 깨알같이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먼저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백현동 로빈스트 김인섭 씨가 성남시 공사 비리로 구속 소감된 2015년 4월부터 1년 동안 지인 A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.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총 18장 편지에는 김 씨가 옥중에서 백현동 사업을 직접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2016년 1월 편지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정 모 회장이 지구단위 신청도 안 했는데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다른 편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처음 도입돼 시간이 꽤 걸린다며 인허가 과정을 혼이 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정진상 전 실장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이 수차례 면회한 사실도 밝혔습니다. 정 실장이 다음 주 접견 뜻을 전했다. 2층 정이 오면 사안별로 모든 문제는 출소 후에 결정하자고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. 2층 정은 당시 성남시청 2층의 사무실이 있던 정진상 정책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2016년 1월 25일 편지에는 정 실장과 고 전영수 전 비서실장 등 3명이 면회 왔다며 골치 아픈 일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온 느낌이라 준비한 얘기를 해줬다고 적었습니다. 지구 단위가 정 회장이 제출한 것처럼 될 수 있지만 지난번 접견 때 정에게 의중을 물어봤다는 대목도 있는데 면회 온 정 전 실장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. 백현동 용도 상향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,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김 씨가 옥중에 있을 때 진행됐습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 você as if they가네 아플 multبة 트레이닝은 lab их hawk 마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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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온 마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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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th ika